제가 웬만하면 보세 막 사라고 권장하진 않잖아 근데 이번 여름은 답이 없어 진짜 그냥 보세 사야 돼 꿀꿀빨꿀빨 띵냠냠냠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제 편집자가 이렇게 띄워놨을 겁니다 핑! 패션유튜버 짱후대디구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한다고 얘기했었죠? 반팔 티셔츠 프린트 예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거짓말 안하고 다 봤어 센스 44페이지 다 보고 매치스, 무신사,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하는 도매식 브랜드 다 봤거든? 그런데! 하고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죠? 따단 땡땡 하고 쩜쩜쩜 하고 새가 냥냥 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딱 이렇게 넘어가고 아무튼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반팔 티셔츠 트렌드 요즘 시즌에 어떤 것들을 많이 입는지 그런 걸 알려드리고 어떤 것들을 사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찝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골반 다 같이 한번 볼까요? 얍! 19SS 이번 여름 반팔 티셔츠 메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반팔 티셔츠 이번 시즌 메타는 뭐다? 존버다!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거든? 왜 존버인지는 트렌드를 설명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반팔 티 좀 트렌디한 키워드가 어떤 거냐면 사람 프린트, 애니멀 프린트, 레트로, 타이다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패션 트렌드도 그냥 이래요 살짝 어떤 게 섞여 있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살짝 락시크한 감성들이 섞여 있어 상의는 박시하게 입대 살짝 사의는 슬림하거나 부츠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해서 살짝 락시크 감성 잔나비님 최정우님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야 딱 그런 느낌이 요즘 우리나라 옷 입는 거 패션 트렌드다 전 세계 좀 인스타 패피제이 해외인분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입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 프린트인데 어떤 식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이런 거 이거 말하면은 어? 그러면은 짱구대디님 이노머니 프린트도 있는데 그것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? 요런 느낌이랑 좀 많이 달라요 요거는 쨍하잖아 이 프린트가 쨍하고 뭔가 좀 너무 스트릿한 느낌이 나잖아요 스트릿한 느낌보다는 살짝 좀 락시크한 느낌들이 섞여 있다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 무드가 섞여 있는 게 반팔대 트렌드입니다 아무튼 요거는 디스케어드 티셔츠고 요거는 CK 라프시먼스가 디자인한 티셔츠죠? 뭐 요런 느낌의 티셔츠 살짝 딱 봐도 이노머니시랑은 감성이 완전 다르죠?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버버리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넣어서 프린트로 활용한다거나 라프시먼스에서 이런 식으로 요즘에 또 해체주의 그런 의류들이랑 신발들 많이 신고 입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팔 양쪽을 패턴을 뭐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짜고 프린트도 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라던가 발렌시아가 스피드 헌더 티셔츠 딱 이런 거야! 그러니까 인물이 나와도 이런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무드가 섞이는데 어떤 좀 느낌을 기반으로 하냐면 좀 살짝 락시크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런 막 옛날처럼 완전 빡 스트릿 이노머니 이런 빡 스트릿 이런 느낌이 아니야 요런 스타일이야 요런 스타일 양리! 양리에서 나오는 요런 느낌의 프린트 요거는 언더커버죠? 언더커버 프린트 맛집이죠? 언더커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문 프린트가 나왔고 그리고 애니멀 프린트인데 솔직히 이거는 제 취향은 아니거든?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엄청 예쁜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것도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애니멀 프린트 막 지방시 막 아아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 옛날에는 막 빡!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뒤에 배경 프린트라던가 글자 이런 식으로 써서 좀 레트로한 느낌이에요 딱 봐도 있죠? 요거는 아미레에서 나오는 티셔츠고 요런 느낌입니다 요것도 아미레에서 나오는 티셔츠고 뭐 이렇게 용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빈티지한 프린트 무드 뒤에도 막 이렇게 보면은 쨍하게 빡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뒤에 이렇게 뭐 그라데이션? 브러쉬 효과? 이런 식으로 넣고서 살짝 조금 물 빠진 느낌이죠? 어 살짝 어떻게 보면 뭐다? 아 구제 티이셨어요 구제 티 그리고 아니면 좀 이렇게 지방시에서 나온 건데 옛날에 나오던 요런 지방시 느낌이 아니라 요런 느낌으로 좀 레트로한 느낌의 폰트랑 이렇게 프린트랑 같이 섞어서 이런 식으로 쓴다 요런 느낌을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레트로 무드로 나오는 기반인데 레트로는 솔직히 작년부터 있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동글뱅이에 막 여기 들어간 거 있잖아 그게 또 어디서 왔냐면 약간 빈티지스러운 브랜드 로고가 유행을 했던 게 발렌시아가 웨이브로그가 17년도 때 막 이렇게 빵 뜨고 그 후로부터 막 다 많이 나왔거든? 요런 느낌에? 이것도 아마 어떤 그 무슨 뭐 해서 한 걸 거야 미국 정치인가 봐 아무튼 뭐 그거 있을 텐데 정확히 그건 안 납니다 아무튼 고런 레트로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배트망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폰트 느낌이라던가 실사 느낌이라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솔직히 이거 어디 가면 힘든 느낌이에요 여러분? 빈티지라던가 구제집 가면은 이런 느낌의 프린트가 있어 물론 뭐 이런 각도라던가 핏이라던가 브랜드 로고 같은 건 없겠지만 이런 프린트 로고는 구제? 뭐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요거는 발망입니다 발망이 이번 시즌 티셔츠도 이쁘게 나오긴 했더라 이것도 살짝 레트로인데 좀 락시크 느낌이 많이 나죠 이것도 발망입니다 이것도 레트로 느낌인데 락시크 느낌이 나는 발망 티셔츠 얼마다? 475달러 어떻다? 좀 봐야 됩니다 좀 봐야 돼 그 다음은 헤론 프레스톤이라는 해외의 미국인가요? 아무튼 해외에서 트리플 했는데 로고를 써도 그냥 뭔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보여지는 동글뱅이 로고 있잖아 그런 것보다는 색감이라던가 전체적인 느낌이 이런 식으로 빈티지한 느낌으로 들어가고 레트로한 느낌으로 들어가고 뒤에 보면은 요거만 딸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디테일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아무튼 이것도 이쁜 것 같아 그래서 넣었어요 요거는 마틴로즈에서 나온 티셔츠인데 마틴로즈도 요즘 핫한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죠? 이런 식으로 뭔가 글자를 프린트 한다고 하더라도 레트로한 느낌이 나는 폰트들을 많이 섞는 이런 느낌 이런 감성이 이번 시즌 트렌드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한테 딱 그냥 보여드리면 아 지금 시즌에 이런 느낌의 반팔 티셔츠가 유행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딱 그런 사진들 모아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번 시즌 트렌드 느낌은 아닌데 그냥 예쁘게 나와서 혹시 돈 많으신 분들 있으면은 펜디가 내가 봤을 때는 하이엔드 명품 이런 쪽에서는 티셔츠가 제일 예쁘게 나왔더라 보면은 막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런 거 되게 이쁘더라 버버리 막 이런 데 거보다 펜디꺼가 더 이쁘더라 이런 거라던가 이런 거라던가 사랑스럽게 잘 나와서 비싸요 여러분 500달러에요 60만원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 혹시 티셔츠 사고 싶은데 어디 살만한 데 없나? 제가 봤더니 이번 시즌은 펜디가 제일 예뻤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칼, 라거, 펠트, 추모하는 티셔츠도 나왔는데 추모하는 건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되게 귀엽게 잘 나왔죠? 아무튼 펜디가 예쁘게 잘 나왔어 아무튼 이런 게 딱 그냥 요즘에 입는 트렌드야 요즘 그냥 페피들이 이런 느낌의 티셔츠들 입어요 이런 거 입고 바지 통 넓은 뭐 슬랙스라던가 티노에다가 부츠 레트로한 느낌의 웨스턴 부츠 신고 아니면은 반바지 좀 통 있는 거 입은 다음에 양말 올려 신고 부츠 신고 아니면은 날렵하게 빠지는 더비 신고 그런 느낌인데 왜 여러분들 이번 시즌이 존버냐면은 너무 비싸요 너무너무 비싸 그래서 존버이니온 1번 세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지금 거의 모든 해외 직구 사이트들이 20%에서 뭐 40%까지 프라이빗 세일이 들어간 데가 있거든?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데에 뭐 메일이 다 오신 분들이라던가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존버를 해서 50% 70%까지 기다려도 되겠죠? 사진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브랜드 꺼 이거를 사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세를 본다거나 브랜드를 본다거나 그런 때 이런 느낌을 사면 돼요 그래서 느낌을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야 제가 웬만하면은 보세 막 사라고 권장하진 않잖아 근데 이번 여름은 답이 없어 진짜 그냥 보세를 사야 돼 보세를 사야 돼 존버인 이유 이 두 번째가 중저가에 살만한 반팔티 브랜드가 진짜 거의 멸종 수준이에요 진짜 보세는 솔직히 이런 거 막 카피해서도 나오고 막 따라해서도 나오고 해서 트렌드 이렇게 반영하는 게 빨리 굴러가는 편인데 우리나라 좀 도메스틱도 거의 다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? 그리고 뭐 백화점 브랜드도 많이 봤고 근데 위에 느낌으로 나온 데가 난 진짜 한 군데도 못 봤어 혹시라도 보신 브랜드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고정 댓글 해볼 테니까 알려주세요 진짜 나는 못 봤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해야 되나? 두둥탕? 1번은 트렌드가 많이 안 바뀌었어요 이번 시즌도 트렌드 뭐 빈티지, 락시크 모든 그런 게 섞여 있잖아 그래서 솔직히 그냥 작년에 있던 거 입어도 돼 질리고 물리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탄은 칩니다 뭐 디네덴, 뭐 LMC, 뭐 MMLG 이런 거? 그냥 사도 돼요 괜찮아요 이런 거 입는다고? 촌스럽지 않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도 똥글베이 로고가 질렸다고 하는 거는 저는 패션 유튜버고 어느 정도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질리다 했던 거지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발렌시아가 웨이브 로고 이후에 나왔던 좀 레트로 기반으로 나오는 프린트 물들이라 이런 거 그냥 사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그냥 사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냥 사 2번 두둥탕 2번은 기본 로고 티셔츠를 사면 돼요 브랜드 로고 달려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사면은 올해도 입고 내년도 입고 그 내후년도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지방시 겐조 후드바이에요 그런 느낌들의 막 이렇게 프린트 화려한 것들이 완전 전성기였을 때가 한 6년 전 7년 전 있는데 그 이후로 반팔티에서 프린트장이 점점점점점 죽어가고 마지막에 결국 사람 넣는 건 뭐냐면 기본 로고거든? 발렌시아가도 보면은 그 스피드헌터 빼면은 막 이렇게 기본 로고 또 개발해서 막 나오는 티셔츠라던가 그런 거 보면은 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패션계 트렌드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유행을 거의 안 타는 이건 남친룩 기준인데 남친룩 기준 기본 로고 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제가 뭐 폴로라던가 키친회라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매직에서 좀 프린트 예쁘게 나오는데 있잖아 이것도 다 다 봤는데 새로 막 나오는데 중에서 예쁜 거 없더라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짜 한번 얘기해볼게 다 이래요 그냥 여기다가 브랜드 로고 짱구 대디 아니면은 뭐 필기채로 짱구 대디 이거밖에 없어 진짜 이거밖에 없고 막 프린트가 의외식으로 뭐 얼굴이 나온다거나 빈티지한 느낌이 막 섞여서 새로운 느낌이 나온다거나 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반팔티 그중에서 좀 예쁜 것들을 탐방해서 뽑았던 게 있거든? 내 기억으로는 LMC랑 라이플 여기가 제일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이거 따라서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인데 좀 뭔가 나는 돈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런 느낌의 감성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 그게 막 트렌디한 느낌까지는 아닌데 하드락 티셔츠가 솔직히 엔간한 도매직 프린트보다 나은 거 같아요 이런 거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이런 거 막 진짜 그 서부의 아저씨들이 배 이렇게 나오고 막 양주 먹으면서 이런 거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기본 티셔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로고가 살짝 귀엽게 들어간 것 같지 않나? 뭐 이렇게 지구 들어간 거라던가 컬러가 좀 이건 빈티지하죠 느낌이? 뭐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컬러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뭔가 네온이 들어가서 좀 프린트가 뭐 예쁜 것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씩 보시면은 괜찮을 거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직배송 할 때 뭐 할인 같은 것도 받으면 더 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H&M인데 뭐 요런 거 요런 거 그러니까 메탈리카 막 피오가 유행하면서 입었던 그런 느낌들 있잖아 그런 느낌 말고 요런 거는 딱 제가 말했던 느낌이랑 어느 정도 맞잖아요 브랜드 뭐 인물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좀 빈티지한 느낌의 프린트도 들어가고 요런 거는 난 솔직히 괜찮다고 보거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보세를 권하지는 않잖아 근데 어쩌고서 없어 이번에는 보세에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 느낌 나오는 데들이 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? 그래서 차라리 보세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프린트 돼 있는 락밴드 로고 티셔츠 그런 뭐 그런 걸 사도 되는데 느낌을 대신에 좀 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너무 스트레이트한 느낌? 힙한 느낌 요런 거보다는 요렇게 빈티지하고 레트로 느낌이 많이 나는 거 요런 거는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? 그래서 요런 걸 선택해서 그냥 바지 하나 입고 굿즈 신거나 뭐 이런 느낌 아니면 통 큰 바지이던가 이런 거 신으면은 예쁘다 봅니다 뭐 이런 거 고르면 안 돼요? 그리고 이거 잘 골라야 돼 잘 골라야 돼 내가 아까 알려줬던 느낌들 있잖아 그런 걸 기반으로 요런 느낌의 프린트를 고르면 돼 시청자 여러분이 알려줘서 들어왔거든? 퀄리티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말한 느낌들이 그냥 딱 이거야 막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냥 귀엽고 이쁘죠? 이것도 그냥 단품으로 입고서 그냥 청바지 하나 입기 이쁘지? 뭐 이런 것도 이쁘네 지기 뭐 이런 느낌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살만한 데는 브라바도? 브라바도 괜찮은 거 같은데? 일단 이런 느낌이야 요즘 유행하는 프린트 티셔츠가 딱 이런 느낌이라 제가 아까 위에 보여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즘 반팔티 트렌드라던가 이런 거 쭉 알려드렸죠? 근데 내가 봤을 때 브라바도가 딱 그런 거를 나도 이거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진짜 그냥 딱 요즘 유행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확실하게 해드릴 게 여러분들이 이거 산다고 해서 막 내년 내후년에 막 유행하는 트렌드한 티셔츠는 아닐 수도 있거든? 그래서 그런 게 그냥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 그냥 기본 로고를 사시면 되고 아 나는 지금 그냥 여름 시즌에 예쁘게 입을 반팔티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바도 가격대가 한 지금 29,000원에서 35,000원? 39,000원 이러는 거 같거든? 고가 가격대에서는 제일 괜찮은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